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삶의 모습 한자락 들려드릴까요? 여러분 어떤 분이 앞과 밖이 같게 나오면 어때요? 신뢰가 생겨서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죠? 그럴 때 여러분 내면은 정말 아름다운데 옷은 그냥 아무렇게 입고서 된다 이렇게 내 편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때요? 그러나 우리는 안팎이 같아야 되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? 여러분 내면 상태가 밖으로 드러날 때 외부가 결과물이 된다는 것 내면의 상태가 여러분 어두울 때 바깥이 어둡게 보이지 않던가요? 내 내면이 불만이 있을 때 바깥도 불만으로 보이지 않던가요? 그래서 외부는 내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외부도 이제는 갖출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암과 밖이 같게 하셔서 모두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 거 어때요? 괜찮지 않습니까? 오늘 제가 이렇게 그래서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암과 밖이 같은 삶 어때요? 좋죠? 끝입니다. zan neighboring Excellent M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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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